어후 엮쩍쩍 저는 지금 중남미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플리마켓 제로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전철 타고 지금 버스 타고 이렇게 가라타고 가고 있어요. 우리 주인집 집주인집 따님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셋이서 중남미 대륙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벼룩시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장식들 다 왔습니다.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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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탁스 고기 이비스쿠스 아주 달아요 아주 달고 맛있어요 포도주스 만큼 달아요 어제도 마셨죠 시원하고 달고 멕시코 시장에 오시면은 이비스쿠스 주스 이름이 이비스쿠스에요 한번 마셔보세요 맛있어요 이거랑 또 옆에는 이제 식혜 식혜 맛 나는거 그것도 있어요 식혜도 있습니다 그것도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또따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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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겠습니다 프로벼쳐 이제 싸먹겠습니다. 엄청 커요. 제 손바닥을 가리고도 아주 남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어우. 수비. 흠. 물 다 흘러. 오케이. 아하. 음. muy bien. muy bien. muy está bueno. 잘 먹어요. 소고기인 줄 알았는데 고트래요. 염소. 염소고기. 근데 맛은 소고기랑 별 차이가 없네요.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155패서. 155패서 나왔습니다. 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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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aches. 무슨EMAS gennci 세요? 아 Stelle. 오예น invalいた지 그는 텍사어. 으금하McCurkeyVan. 음. 이수 Out. 에은lements. 오후호이와 염 nit. ств Hutchings입니다. 였습니다. 먹어라. 먹어라. 이거 먹어버렸는데? 몇개월? 한달 한달에 한달? 한달 한달에 한달? 오우! 엄청 싸! 오우! 오우! 매워! 오우! 매워 매워! 엄청 매워요! 매워 매워! 너무 매워! 와! 와! 물 씻는줄 알았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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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먹겠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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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물 먹고싶어! 오우! 너무 매워! 하늘은쿠 먹으면 죽을것도같아요 오우! 목이 아주 퀵 recurring 잠깐 맛만 봤는데 뭐 저сят가가 토 principio Doug further 아우험 Destroyer 머리가 엄청 탑니다. 지금 목이 너무 탑니다. 이만큼 먹었는데 지금 목이 타요. 코코넛 물로 목을 접시려구요. 목에서. 이는 물 5버섯 횟과 이는 물고추는 물고추는 한국 rotations 45버섯 45버섯 이는 물고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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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아는 거 flirt 그냥 물고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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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його 고맙습니다. 이것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새로운 맛. 처음에 이것도 싹싹해서 뭔가 또 당하나 했을뻔어요. 물이 많아요. 바삭인지 알았는데 바삭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고구마. 일요일 가다라의 오후의 모습입니다. 가다라. 일요일 가다라. 굶이 밖에 안들 중. 이러고 굶어ise. 워잇! 아, 너무 올리는데.. 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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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가달라 광장에 왔구요 여기서 이제 관광 투어 버스 타구요 시내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1시간 15분 투어 버스 인데요 한사람 앞에 100패소 100패소면 5불정도 됩니다 여기에 조금 있다가 출발할거에요 시내를 돌면서 설명도 가이드 설명도 좋죠 이렇게 신을 좀 더 잘 알아보려고 관광 투어 버스를 탔어요 끝 끝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뱅 만드는 여기 철공소 사모님이 저 머리 깎아주고 있습니다 집 렌트 해주신 음 집주인 분 집주인 분이 이렇게 머리 깎아주고 있어요 저번주에는 같이 아 여기 중남미에서 가장 큰 그 플립마켓 벼룩시장도 같이 구경시켜 주시고 아주 친절하신 분입니다 너무 친절하세요 밥 대주시고 제가 목화를 기쁜지 대주고 시내 구경 대주고 머리도 깎아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응? 네 오케이 응 네 응 네 응 응 응 응 응 2년을 저 혼자 내가 깎고 그랬었는데 처음으로 2년 넘 2년 만에 그냥 다른 사람이 제 머리 깎아주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